다른 뜻에 대해서는 천자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한석봉 천자문 천자문은 중국 남조양의 주흥사가 양 무죄의 명을 받아 지은 책으로 모두 다른 한자 천자로 일구사자의 사원고시 259로 되어 있다. 동진 왕이지의 필적에서 해당되는 글자를 모았다고 하는데 더 오래전에 중국 위나라 종료의 필적을 모은 것이라는 설도 있고 천자문을 종료가 손수 만들었다는 설도 있다. 천지현황으로 시작해서 언제호야 위어조사로 끝나는데 자연현상부터 인륜 도덕에 이르는 넓은 범위의 글귀를 수록하여 한문의 입문서로 널리 쓰였다. 당나라부터 빠르게 보급되어 여러 판본이 만들어졌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왕이지의 칠태손 왕지영이 진서와 초서의 두 서체로 만든 진초천자본으로 1109년에 새긴 석각이 남아 있으며 둔왕에서 발견된 문서에 그 필사본이 많다고 한다. 송나라부터는 완전히 정착되어 속천자문을 만들기도 하고 서고천자문과 같이 전혀 다른 글자를 이용한 새로운 천자문이 생기기도 했으며 천자문의 순서를 이용해 문서번호를 붙이는 풍습도 생겼다. 전설에는 주흥사가 무죄의 명에 따라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야 했으나 마지막 사자를 짓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는데 호련히 귀신이 나타나서 어조사 언제호야의 마무리를 알려주었으며 완성한 후에 보니 머리털이 하얗게 새웠다고 하여 백수문이라는 별명이 붙였다. 천자문은 모든 한자가 없어서 펭그램이 아니다. 드라마에서 한자 교육 장면이 나오면 꼭 천자문을 읽게 하고 읽지 못하면 체벌을 내리는 장면이 나온다. 천자문 이 한국의 전래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신라에는 법풍왕 8년에 중국 남조양의 승려 원표가 사신으로 오면서 많은 불경과 천자문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 천자문은 한문의 인문서로서 줄곧 중용되어 여러가지 판본이 존재했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자마다 그 색임과 소리를 넣어 서금을 붙여 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은 조선선조 8년의 광주에서 간행된 광주판 천자문이며 현재 일본 동경대학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에 가장 널리 보급된 것은 조선선조 16년 어명에 의해 명필 한호가 쓴 석봉 천자문으로 여러 차례 중간되어 왔는데 현존하는 여러 판본 중에서 경북 영주의 박찬성 소장본과 일본 나이카쿠 문고 소장본이 원감본 혹은 이것에 가까운 판본으로 추정된다. 천자문 한자 중 교육용 한자 밖의 것은 250자이다. 주흥사뿐만 아니라 중국 위나라 종효도 천자문을 남겼다. 주흥사의 책은 천지현황으로 시작하나 종효의 책은 2위 1월로 시작한다. 수棄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